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케인쉐이더 크로스볼을 레전더리까지 가시는게 목표라고 하시니 열심히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롤블랙큐브로 하신다고 하시니 5세트 준비되어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몇번 안에 가야됩니까? 3.5%면은 한 33번정도 되겠군요. 화면을 아 이렇게 해야되겠군요. 어 렉골린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두번째입니다 3번째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장난 아니다 그럼 100번 돌리면 얼마야? 808천만원이야? 히힛 야아 아 나도 큐브 해봤구나 생각해보니 나도 아케잉 끼고 있는데 말이지 금액을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쉽지 않은데요 현재 열 이 스물두 개를 사용했는데요 어? 음 오래간만에 그 장소 한번 가볼까요? 비밀의 장소인데요 오라디데 흫 오래간만에 음악을 끄고 저주를 풀고 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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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아 일단 유니크 왔습니다 자 유니크 왔으니 이제 레전더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잘 안된 것 같긴 한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4% 1.5% 1.5% 1.5% 1.5% 1.5% 1.5% 1.5% 1.5% 아아 5세트에 아직 예전 드릴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군요 풀..풀에 큐브를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메퍼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메퍼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12.3% 순선비 sh 2019 12.5% 수업 12.5% 수납 우회 은회 제 도쿄 제 아 쉽지 않군 쉽지 않아 아 일곱 세트째 들어갔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레전드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로군요 딱 2번 세트 안에 가면은 아 됐다 레전드리 보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두 세트하고 다섯 개나 더 남았는데 잘 나왔다 이 정도면 잘 나왔어 다음은요 아 에디 유니클 보내달라고 일단 그럼 에디셔널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위치가 얘는 또 바뀌어야 되잖아 이건가? 나 오케이 뵙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몇 프로입니까? 4.8%? 스무 개란 얘기죠 아 저도 유니클 15% 띄우려다가 레전드리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일단 에픽을 왔습니다 몇 개 썼죠? 어 어 14개 만에 에픽이 왔군요 일단은 에픽이 왔군요 에픽이 왔군요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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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아 채널이 저..채널에서 성공해서 그러나? 한번 먹어보자 일단은 40개 사용했구요 어.. 에디셔널 큐브라.. 2%면 50개?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나쁘지않게 들어가는거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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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 썼죠? 55개 썼는데. 이번 거 안에는 다 쓰기 전까지 유니큰 들어가야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5개 썼는데. 아니. 만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개 썼는데. 나의 대로 쓰기 전까지. 5개 썼는데. 1개 썼는데. 10개 썼는데. 10개 썼는데. 10개 썼는데. 10개 썼는데. 10개 썼는데. 10개 썼는데. 아우.. 두개 남았습니다 아하 현재 11만원이 남았는데요 일단 에디셔널 큐브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될지요 에디셔널부터 알겠습니다 음 MVP를 다이아를 달아야 되겠군요 아 두세트 다이아 딱 다이아인데 에디셔널 큐브가 고난의 벽이로군요 아 그래도 유니크는 금방금방 가던데 유니크까지다 레전이 문제지 확률이 2% 블랙큐브 레전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곳인데요 오히려 더 잘 안가네요 궁극기 후우우우우 정강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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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맞아 일단 다행이다 야씨 솜 일단은 유니크가 왔습니다에에에에 기세를 몰아서 기세를 몰아서 아 MP15% 13% 12%를 뽑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6만원이 남아있으며 메포 12,000원 이제 다이아 달면은 한세트 더 살 수 있겠군요 대강 한 8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헤버는 두세트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걸 해드리면 될까요 아 에디셔널 큐보부터 그러면 에디셔널 큐보부터 테스트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VP 다이아 스페셜팩을 받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팩에는 다이아가 있는데요 채널도 한번 넘겨보자 015% 아니면은 이것이 레전이 갈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한번 떴으면 좋겠어요 966같은 거 있잖아요 05 하여튼 한 번 더 0퍼는 잘 나오는데 비교적 출발이 산뜻합니다 아 어? 무섭게 5개 남았습니다 일단은 9파 내비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얼마 안남아가지고 계속 돌려봅니까 알겠습니다 그 도전으로 인하여 레전드 리그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아 일단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한세트 한세트씩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요 그 도전으로 인하여 레전드 리그 할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힘씹 5% 안나왔구요 안나왔구요 아 026% 공격 프로 인터시브 프로 인터시브 프로 세븐개 남았습니다 블랙헤업만 떠줘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힘 12% 힘 올스텝 MP가 MP가 두번 남았네 올 마력 힘 MPHP 현재는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침 되겠습니까 블랙헤브 2세트하고 4개 남았구요 아 남은 엠블렘까지 던져달라 알겠습니다 남은 블랙헤브에 엠블렘까지 이거군요 엠블렘 그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세트하고 4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우 인트 인트가 잘 나오네 물렘베스 어 벌써 8개밖에 안 남았군요 7 6 5 4 3 2 라즈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 공격력 9%에 데미지 9% 아주 사장적으로 좋게 나왔군요 오케이 됐지요 어 not bad not bad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케인쉐이드 레이오와 아 근데 에디셔널이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아깝긴 하고 엠블럼 유니크로 마치면 되겠군요 아 벨룸 소울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연금술사는요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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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컬렉터가 필요하겠는데 아 갈라졌구나 벨룸은요 어디 있습니까 벨룸은 어디 있는 것이지요 벨룸은 어디 있습니까 아 사야된다고 아 벨룸 하실라고요 위벨룸을 사면 되는 것입니까 블러디퀸이 더 싼데요 아 그렇군요 데미안은 안되겠지요 시그너스 5억이구나 메그노스 5억이구나 메그노스 5억이구나 위대한 벨룸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대한 벨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심마니 좋아해요 좋습니다 아 보공 7% 나왔습니다 나름 유유옵션인데요 보공 7% 되는 것입니까 네네 마력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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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력앱하고 뭐가있지 어 뭐 그런것보다 괜찮죠 아 이거를 다시 한다고요 보공 7%인데 어 그..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요 원하시는 것은 크리티컬 알이나 공포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аюсь 아 아 어머니 아 뭐지 3세판 가는 것입니까 세번째 했는데 또 보공이 나온다 그럼 써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저놈은 보공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바꿀 필요까진 없는 정도 같은데 물론 공포가 제일 좋긴 하도 아 스톱할거면 아까 멈추지 아 다 됐지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